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황이 참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 가는데 망곡필상이란 말처럼 골이 깊으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다음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본주의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호황이라든지 과도한 통합행장 이후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다음에 불황을 거치면서 정리정돈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 또 호황이 되고 그러니까 호불황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자본주의 그런 체제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같은 데 또 그냥 두 달 만에 9천명 대단하죠. 이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힘 같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좀 악화되거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그냥 인원을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달 만에 또 9천명을 해고하고 1월까지 1만 8천명을 해고했으니까 한 3월까지 2만 7천명 정도를 해고한 거죠. 아마존이. 또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금세기름들 반등을 하고 반색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올해 들었으면 아마존의 수는 2만 7천명 정도가 일자리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이렇게 경기 불황을 최일선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IT기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메타도 마찬가지죠. 1만 명을 얼마 안 됐는데 메타가 인력을 구조조정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된 것이. 그런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1만 명을 더 짜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만 명을 작년 11월 달에 1만 1천명을 해고하고 또 앞으로 몇 달간 1만 명 직원을 더 해고하겠다. 추가 정리해고를 발표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하니까 또 해고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데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경기 변화의 최선봉에 선 기업들이 그것도 아주 1등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고를 하면서 뭐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서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홍력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불황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읽히는 겁니다. 선행지표로.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 정도면 오늘 중앙일보가 현장 취재기자를 잘 이렇게 내보냈네요.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식당부터의 타격을 받게 되네요. 고물가 그다음에 또 자산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 취재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뭐 만 명을 해고했다. 메타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추가적으로 만 명을 해고한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그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여기 이제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손님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매출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택가 카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에서 음료와 디저트가 50대 50을 차지했는데 이 근래에는 디저트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생생하게 불황을 예고하는 게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디저트라는 것은 사치제니까 여유가 있으면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는 겁니다. 사치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금리도 오르고 구매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1월까지 일평균 50명 정도의 손님이 내방을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30명이 안 된다. 50명에서 30명을 준 겁니다. 그럼 몇 프로 준 겁니까. 그 사이에 원가는 가스배가 올랐으니까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급등했다. 모든 게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정치도 다루고 이런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되니까 정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주시에서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건 내구제지 않습니까. 내구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거죠. 가전제품들은 다른 제품보다도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거죠. 25년째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줄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체감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구거리는 암흑거리다. 거의 전멸이다. 아마 다양한 종류의 상품 가운데서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쪽이 가전하고 가구급입니다. 이건 내구제이기 때문에. 내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효 불급하는 식용품은 내구제가 아니지 않으면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만 가전이나 가구는 안 사는 거죠. 73세 정도 됐으면 다양한 종류의 경기 상황을 경험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인데 또 객관적인 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일종의 평소의 자영업자들의 돈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제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신협 같은 그런 제도 모양입니다.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이 끈수 기준으로 40% 정도 증가했고 액수 기준으로 57.5%가 증가한 거죠. 이 자영업자 지금 아마 그런 채무가 한 40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으로 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 상황으로 보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상품군별 소매 판매액 지수를 통계층이 작성한 자료를 중앙일보와 잘 정리해서 보냈네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완연해지는 것이 지난해 10월이네요. 지난해 10월이니까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청, 의복, 푸른색, 보라색은 통신, 컴퓨터, 음식욕, 화장품. 취업자 증가폭도 여러분들 60회 이상을 제외하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만 명이 줄어들었네요. 보시죠. 통계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고용 한 판은 현재 진행행위다. 여러분께서 이제 벨트를 잘 메시고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참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장 논리를 보게 되면 정부가 여러분들 금융권의 금리정책에 간려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서민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금리정책을 약간 무리해서라도 행정지도 형식으로 창구지도 형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